지금 보고 계시는게 CX-10A가 아니라 요거는 제가 가지고 노는 CX-10 입니다 요거 요게 지금 상당히 날렵하거든요 일반적인 CX-10A 보다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속도 3단계 모드입니다 이게 잡음도 없고 되게 조용하죠 굉장히 지금 퍼널 턴으로 돌고 있는데 속도가 상당해요 갔다가 오고 어메 아 이게 생각보다 그게 짧네요 거리가 추신거리가 다시 이렇게 자 요렇게 어 이거 오랜만에 날리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왜 이렇게 수신 수신 그 뭐야 떨어지는 것 같지 굉장히 날렵하죠 옆모습 날라다니는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생각보다 날렵하게 날라다니구요 이렇게 불안하지 연결상태가 보통 집에서 날리면 이 정도 거리면 좀 안전한 그 안정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야외라 그런지 이게 거리가 짧네요 이걸로 뭘 보여드리죠 일단은 엑소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날리고 있긴 한데 요 레이트가 이 정도에요 이 정도 배터리가 없네요 벌써 요 레이트가 이 정도입니다 예 잠깐 그냥 맞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